오늘 날씨 어때?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특별시의 예상 기온은 23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노스TV 검색해줘. 네, 이노스TV 동영상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볼륨 키워줘.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켜줘.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 교과장님, 뭐 다른 시간 하실 텐데 바로 시작할까요? TV 켜줘. 첫번째, 시원히 다 마요. 감사합니다.